문제 보기 전에 오늘도 나티님이 좋은 질문 해주셔서 나티님 질문 먼저 같이 확인하고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스텔라시오님 귀여운 이모티콘 많이 쓰셨네요 예쁜 이모티콘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쓰셨는데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들 쓰시는 이모티콘 마음에 드시면 조금 더 안 그래도 추가해서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한국어로 이모티콘 글자를 만드니까 글자가 좀 작아 보여가지고 이게 직접 사용했을 때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 이런 것들 조금 직접 사용하시는 거 보고 괜찮으면 좀 더 인사말 같은 거 인사하는 그런 표현들을 추가로 좀 더 늘려 보려고 하는데 잘 쓰시는 거 보니까 더 늘려도 되겠네요 와 근데 나티님은 이런 표현들 있죠 항상 질문하시는 이런 표현들을 어디서 찾아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좀 많이 보시는 편이신가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표현을 찾아서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물어보시는 게 실제 생활에서 쓰는 표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실제 한국에서 사시면서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로 소통하다가 알게 된 표현들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나티님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표현 좋아요 전에 그 질문하신 것에서 설명드렸던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띄어쓰기 붙여야 되고요 질문 있습니다 그 사람만 믿고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어 여기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셨어요 이거 좋은 표현이에요 한국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구라고 볼 수 있어요 죽도 밥도 안 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이 죽과 밥이 나오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주식 주식이라고 하면 주로 먹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주식은 한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 주식은 쌀로 지은 밥을 주로 먹죠 물론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사람들 아시아권 사람들 대부분 이 밥이 주식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먹으면서 가장 많이 만드는 음식도 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주식 완성된 음식이 밥이겠죠 이 밥이라는 것은 완성된 음식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죽이라는 것은 밥을 만들다가 실패했을 때 잘못했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밥을 만들려고 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붓거나 또는 조절을 잘 못했을 때 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죽은 실패한 음식 먹을 수는 있는데 실패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된다는 것은 보세요 밥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밥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죽도 어쨌든 밥은 아니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된다는 것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로 어떤 상황이 제대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어중간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죽도 밥도 안 되다 라고 나옵니다 이럴 때 죽도 밥도 안 된다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서 뭐 가능한 게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중간하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 어중간하다 라는 단어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다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보니까 그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에서 그 무빙 있죠 드라마 무빙에 이 어중간하다 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돼서 나오더라고요 어중간하다 라는 표현은 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뭔가 정확하게 나눌 수 없는 그 중간의 상태 중간에 뭔가 애매한 상태를 어중간하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야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공도 안 되고 실패도 아니야 어중간해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죽도 밥도 안 된다 뭔가 상황이 정확하게 나눌 수 없는 애매한 어중간한 상황이 되거나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도 밥도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만 믿고 있다가는 뭐뭐 하다가는 일의 진행을 나타내죠 그 사람이 뭔가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좀 중간의 상황밖에 안 되겠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브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해된다고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좀 이해 안 되시면 채팅창에 더 추가 질문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식당 가서 음식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밥 더 주세요 밥 더 주세요 라고 했는데 밥을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밥을 조금밖에 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틀리죠 이거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밥이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써야겠죠 어떤 것이 이가 조금만 나왔어요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어요 한국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더와 덜 발음이기 때문에 그랬었다고 합니다 더하고 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아까 질문하신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더와 이 덜 차이가 무엇인지 이 의미 차이를 물어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다 이 더와 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관용적인 표현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더 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플러스라는 뜻이에요 플러스 원래 정해진 것보다 원래 정해진 것보다 조금 더 라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이런 뜻이 있죠 더 라고 하면 보통 양을 나타낼 때 덜을 씁니다 자 덜은요 덜과 반대예요 플러스 반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덜 뭐예요 원래 정해진 것이라고 양이라고 바꿀게요 양보다 적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밥을 더 주세요 라고 하면 밥을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밥을 덜 주세요 라고 하면 지금 여기 조금만 나왔어요 라고 말하시는 것보다 원래 정해진 양보다 더 조금만 더 조금 적게 주세요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질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표현도 볼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음 이것도 관용적인 표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그러면 더 말고 덜 말고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무엇하지 말다 라는 것은 무엇하지 않다 라는 부정 표현이기 때문에 더 말고 덜 말고 라는 것은 지금보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도 필요 없어 더 안 좋은 것도 필요 없어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지금이 너무 좋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좋다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라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보면 지금 상황이 너무 좋다 나는 지금에 만족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라는 건 지금 상황에 너무 만족해 너무 좋아 라는 걸 앞에 관용구를 통해서 뒤에 이것을 더 뒤에 같은 내용을 보충해주는 강조해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걸 사용한 속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속담 무슨 뜻일지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실래요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건 무슨 뜻의 속담일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탐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티님 우리 회사에서 외국인 저밖에 없어서 한국말로 소통 많이 해야 돼서 혼자 드라마 많이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러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잘 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한국어를 많이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사용하는 표현들을 보니까 진짜 나티님이 질문하신 거나 공부하고 계신 게 실제 한국어 말하기에서 실생활에서 쓰기에 정말 정말 좋은 표현들을 진짜 잘 공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그쵸 나티님 추석 때 먹는 거 많아서요 라고 하셨는데 과거에 옛날에는 음식이 부족해서 굶을 때가 많았어요 음식이 부족해서 굶을 때가 많았는데 이 한가위는 여러분들 추석 아시죠 한가위는 한국 명절로 추석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한가위라고도 하고 추석이라고도 해요 근데 추석 때는 어 가을이다 보니까 어 열매나 곡식을 과일도 따고 그 다음에 어 쌀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으고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다 추수한 후에 그걸 가지고 어 추석을 지내죠 그래서 음 1년 동안 그 명절 중에 추석 때 먹을 것이 가장 많은 먹을 것이 풍족한 날이에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건 뭐냐면 한가위처럼 한가위처럼 먹을 것이 어 풍족했으면 좋겠다 한가위처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먹을 것이 뭐 있었으면 좋겠다 어 한가위 한가위 와 같이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상황에 만족한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은 것도 필요 없고 더 좋아지는 것도 필요 없고 덜도 말고 더 안 좋아지는 거 더 나빠지는 거 또 더 부족한 거 필요 없어 지금이 너무 좋아 지금 상황에 만족해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질문 볼게요 선생님 수업 마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물이 야들야들 하고 고기가 끝내줘요 라고 하면 어떤 느낌 어떤 맛입니까 우리 대표님 그냥 맛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거 표현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거 볼게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맛있다 라는 의미이긴 한데요 뜻은 맛있다라는 뜻인데 국물이 고기가 야들야들 하고 국물이 끝내줘요 라고 씁니다 원래 맞는 표현은 여기서 야들야들 하다 라는 것은 부드럽다 고기 같은 종류는 고기가 잘 삶아져서 질기지 질기지 않다 이런 의미가 돼요 야들야들 하다 라는 것은 부드럽다 고기 같은 종류 먹는 것은 푹 잘 삶아져서 질기지 않고 먹기 좋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국물이 끝내준다 끝내준다 이런 의미는요 국물 맛이 너무 훌륭하다 매우 훌륭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국물이 끝내줘요 라는 뜻은 이런 뜻이 되겠죠 고기가 잘 삶아져서 부드럽고 국물도 국물 맛도 훌륭합니다 그냥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